안녕하세요. 나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24년도 10월 학평 변형 강좌 소개해드리러 왔고요. 자, 지금 이번 시험 범위에 10월 학평이 들어가는 친구들 클릭하고 들어왔을 텐데요. 진짜 열심히 대비해서 1등급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딱 그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꼼꼼한 분석입니다. 우리 아무래도 내신은 이 범위라고 하는 게 딱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꼼꼼하게 분석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형을 예상을 하셔야 돼요. 이 지문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를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습인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다 충족을 시키잖아? 그러면 1등급 가능합니다. 어렵잖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안에서 혼자 하기 조금 버겁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또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녹여서 만든 이번 변형 강좌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꼼꼼한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요거는 우리 24년도 9월달 학평 요 강좌 조금 참고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꼼꼼하게 지문 분석을 하는 거 뭐 어휘, 업법, 변형 가능한 것들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어디가 중요한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업법도요. 와, 요게 매력적이야 얘들아. 이렇게 딱 출제되기 매력적인 구간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 되겠고 어휘도 그렇습니다. 그 지문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단어들의 동의어, 반의어, 단계하고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얘는 어휘로 출제되기에 매력적이다라는 것들이 있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딱 그 어휘들의 반의어들이 잡히는 어휘라든가 아니면 흐름적으로 봤을 때 딱 근거가 들어가 있는 또는 빈출되는 그런 어휘들도 있고요. 혼동 어휘가 있어서 많이 나오는 그런 어휘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어휘 같은 것들도 마냥 모든 동의어, 반의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것들만 딱딱 선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분석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변형 포인트를 이렇게 보여드려. 한눈에. 지금 보면 흐름, 빈칸, 요약,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변형될 거야.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면 어, 뭐 그렇구나. 그때는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구나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와닿지 않은 채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건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야. 자, 지금 한번 그냥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이 지문은 그 글의 구조로 보면은 통념에서 반박으로 이어지는 반전형 글이었었거든요. 자, 그게 이제 시작인 거야. 어떤 글의 구조이냐에 따라서 이 지문은 어떤 식으로 변형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전형 글일 때는 흐름 문제 중에서도 순서 이런 것도 다 가능하지만 무관한, 아, 죄송해요. 그 문장 삽입 있죠. 문장 삽입으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 성립이 돼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통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중간에 그러나 하고 반박을 한단 말이야. 반전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but 또는 however 이런 표현이 들어간 문장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럴 때 얘를 딱 떼가지고 문장 삽입으로 출제하기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이건 출제자 입장에서 지문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글의 구조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빈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빈칸을 아무 때나 뚫지는 않거든. 뭐 주제문일 때 빈칸 뚫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인과관계라고 해서 원인을 보고 결과를 주로 내라. 아니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주로 내보거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통념 반박일 때는 보통 반박에다가 밑줄을 뚫고 왜냐하면 이제 반박은 대부분 주제야. 그 지문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박에다가 빈칸을 뚫고 통념을 참고해서 추론해봐. 아니면 뒤따라 나오는 설명을 참고해서 추론해봐. 이런 근거가 딱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력적인 빈칸에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의 구조만 정확히 파악하면서 같이 읽어 나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변형되기 괜찮구나라는 걸 내가 스스로 납득하면서 가기 쉽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설명드리고 사실 뭐 다른 요약 데이도 다 근거가 있는데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난이도, 저건 뭐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또 넘어가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난이도 표시를 드린 거 우리 친구들이 복습할 때 조금 난이도 있고 어려운 지문들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들어가는 게 좋잖아. 그래서 복습할 때 좀 참고하라고 난이도도 지문마다 다 표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복습용 흐름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는 지문 분석이 끝나고서 이 흐름표를 바로 볼 거야. 근데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문 분석 앞에서 이렇게 할 때는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되게 꼼꼼하게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나무, 나무, 나무 하나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무, 나무 세부적인 거 이렇게 다 봤으니까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전체적인 그림, 숲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흐름표는 이 글의 구조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반전형 글이었고 처음에 통념 나왔다, 반박 나왔다가 그리고 주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주요 문장도 다시 한 번 복습할 수 있게 이렇게 다 정리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하면 아, 그래 이제 뭐 이걸로도 복습하고 괜찮겠지?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뭐 변형 포인트까지 딱히 정리하고 끝! 그리고 혼자 문제 보통 풀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변형될 수 있어라는 거를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잖아? 그럼 이게 훨씬 더 와닿거든요. 와닿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문제 풀이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실 여러분 이거 수업 시간 안에 다 이렇게 구성하는 거 정말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 이제 보통 그냥 텍스트 분석하고 그렇게 끝내고 나중에 이런 자료들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적용하고 제가 이런 표도 하나씩 다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물론 빠르게 완강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빠지지 않고 하나씩 다 꼼꼼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풀이를 할 때는 다 그 분석표 본 다음에 잠깐 스톱하셔야 돼. 스페이스바 잠깐 누르고 그리고 문제 풀고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 이렇게 저 플레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같이 문제를 푸는 거지.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도 변형지수라 그래서 이거는 그 매력지수의 지수입니다. 우리 모든 지문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지 10개의 지문을 포함했으면 그 안에서 몇 개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아 이 지문이 이거는 꼭 포함해야 돼 하는 그런 매력적인 지문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지문들의 지수를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 포인트 중에서 매력적인 거 선정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3요소로 얘기했었던 꼼꼼한 분석, 변형 예상, 그리고 또 복습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1등급의 필수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플러스로 바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이랑 열심히 달려서 1등급 대기론 선생님이 정말 너무너무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랑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